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항상 나를 믿고 난 내가 뭐 제일 잘해 난 내가 짱이야 그래야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멤버들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의지를 하고 그냥 뭐 고맙죠 뭐 사실 남자들끼리 부끄러워서 뭐 사랑한다 뭐 하는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 오늘 뭐 하러 왔는지 알고 계세요? 힐링 시간이라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 치명! 치명! 야 브라우! 야 브라우! 내가 계약 위하 한번 할게 알았어 해줘 오! 카드는 민호에게 맡기 각지다 자 우리 힐링 하고 있는 거 맞지? 잠깐만 어 우리 힐링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힐링 하고 있어 여러분 빙보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근데 지금 뭐 채운 게 별로 없어요 빙고 빙고 1빙고도 못 했어 지금 여기서 딩고 찬스를 한번 쓰시죠 딩고 찬스? 딩고 찬스? 아니 근데 이거 원래 빙고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닌가요? 해지고 나서 빙고 찬스 몰아 쓰면 뭐하네 해톤 쓸 때 한번 써야지 자 다 함께 외치죠 딩고 찬스! 딩고 찬스 딩고 찬스 딩고 찬스 지난 시즌에는 찬스를 사용하실 때 시그니처 포즈를 만들어 주셨어요 뭔가 시그니처 포즈가 있었는데 지금 내 아이돌 역으로는 떠오르지가 않아 딩고 찬스 한라봉 찬스 한라봉 찬스 한라봉 찬스 한라봉 찬스 어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번에 앨범명이 크로스니까 가로 세로, 찬스 그래, 좋아 가로 세로, 빙고 찬스, 이렇게 가로 세로, 찬스 빙고 찬스,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 찬스 빙고 찬스, 가로 세로, 빙고 찬스 빙고 찬스, 아 그래? 빨간다, 가로 세로, 빙고 찬스 자, 오케이 해볼까? 같이 한 번 멈춰보자 이거, 뭐 하고 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케이인지 아닌지? 자, 그럼 우리 위너 이번 새로운 앨범을 기념해서 크로스, 앨범을 기념해서 가로 세로, 빙고 찬스 가로 세로, 빙고 찬스 가로 세로, 빙고 찬스 저희가 선생님을 초빙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선생님 너무 맨발인데요, 근데? 맨발의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이 형 모셔볼까요? 네, 여러분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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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생 바르시네요 나마스테 아, 학생 우등생아 나마스테 나마스테 다시 한 번 다 같이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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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힐링 요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니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놀러 왔습니까? 아니요 놀러 왔습니까? 네, 놀러 왔는데 놀러 왔는데 테이키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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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 놀러 왔어요 놀러 오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비우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드릴 거예요 함께 따라오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대답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미니쌤이라고 합니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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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하고 진지하게 힐링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피로 혈액순환이 되어야 피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일단 쫙 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뜨지 않게 엉덩이 허리 코어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 코어를 잡는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잡는 건 아니에요 복근에 힘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일을 볼 때처럼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방금 캐치했어요 제가 선생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방금 캐치했어요 제가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회의 중인 이제 회의 중인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잠깐만 저게 조사가 아냐 저게 조사가 아냐 편안하게 호흡 내뱉어볼까요? 들이마시고 후 선생님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테이키리즈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아 제가 언제 의심했다고 아 뭐 마술쇼도 아니고 제가 언제 의심했다고 테이키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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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쪽 팔 다리를 다 같이 수직으로 올려주세요 팔 다리를 털어줍니다 탈탈탈탈탈 부들부들 자 릴렉스 하는 시간이에요 릴렉스 쉐키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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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호흡해서 길게 길게 내뱉습니다 청소 청소 길게 끊기지 않게 쭉 계속 오케이 스텝 스테이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나갈지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나갈지 시작 청소 청소 좋습니다 힐링이 되고 있다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저기 하늘로 지금 보내봅시다 감사합니다 저런 배움의 자세 좋고요 네 좋아요 팔 다리 살짝 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릴렉스 자 다시 앉아보세요 나마스테 인사를 너무 자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동작 자 어때요? 조금 이렇게 털고 나니까 좀 한결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훨씬 후련합니다 자 오른쪽 허벅지가 가슴에 최대한 닿도록 붙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양쪽 깍지 껴서 오른발 밑에 내뱉으시면서 후 쭉 아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 너희끼리 이제 의심하지 말아요 전부 안 유연하신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빠샤 어때요? 괜찮아 진짜 빠샤 와 오 오 진짜 선생님 맞는 거 같아 네 맞습니다 기합소리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바지 찢어진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빠샤 어 이거 이거 이 색상은 괜찮아요? 호 자 우리 학생 우리 학생 좀 선생님이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 둘 새 오 유연하신데? 오 잘한다. 그 상태로 30초 유지할게요. 그 상태로 30초 유지할게요. 일어나 저리 다 공중 배양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진짜 유연해요. 뭐야? 완전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빠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키리즈! 데이키리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빠샤! 오케이! 척선! 셋! 둘! 셋! 척선!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바랄서 있어요. 나마스테. 이제 저희가 마침 짝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커플요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커플요가 좋죠. 서로 등을 마주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무릎을 만져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마져봐주세요. 이렇게? 반대네요. 진우 형 제 양쪽 무릎을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어우 여전하다. 어우 좋다. 둘 셋. 자 보여드릴게요. 어우 여전하다. 어우 좋다. 둘 셋. 사랑해. 네 이렇게 사랑해라고 서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한번 사랑해 외쳐볼까요? 자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자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네. 자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네. 요즘에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민호가 얘기하자마자 개가 짖지? 왜 그러니? 민호 좀 얘기하게 놔도. 화연이 보이지 말라니까요. 누런이는 보면. 아 누런이 보이면 돼. 와 되게 초롱초롱해. 진짜 꿀 떨어질 것 같아. 사랑해. 내가 더 많이 사랑해. 그분은 같이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대기리지네. 저희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알려고 하세요. 사랑해 해서 진정성이 좀 안 느껴져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아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하하하하. 아 속마음. 아 눈치가 있으면 어려움이 바뀌었는데. 오늘 처음 만나셨나? 대기리지. 대기리지. 아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등 뒤에 한 번 오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커플 요가는 이게 남녀 음향의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모실게요. 그쪽으로 모실게요. 모시면 양 음의 조화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가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서로 눈을 마주 보시고. 사랑의 진정성을 담아서. 바깥쪽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내뱉으시면서. 둘 셋. 분리 도전의 핏밥. 아. 사랑해. 아 잠깐.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 거리다. 네.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사랑해. 아 어디에 하시나요. 어디에 하시나요. 아. 여기서 만나요. 여기 오케이.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하나, 둘, 셋 사랑해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I love you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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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네, 나나니아 좋아, 나나니아 힐링된다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아쉽다, 마지막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는 진심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쪽 다리를 조금 벌려주시고 어깨너비보다 양쪽 손을 살짝 총 모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진지하게, 경건하게 이 상태에서 네비 사이로 나나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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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좀 아니지 나나니아 이렇게 경건하게 수업 중에 내려 놨습니다 나나니아 주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내 자신한테만 집중 내리시면서 이렇게 갈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경건하게요 경건하게 가도록 경건하게요 경건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후 입술이 너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귀가 이쪽으로 뽀뽀 내는 겁니다 귀를 이렇게 가세요 누군가가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이 동작인데요 후 더 뽑아볼까요 한번? 후 후 후 응용 동작으로 좀 낮춰 점점 날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후 내려가는 동작이 있나요? 누가 맞죠? 후 점점 날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후 내려가는 동작이 있나요? 요거 맞죠? 근데 스트레칭은 확실히 되는 거 같아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 맞아요 지금? 네 이거는 또 미니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좋아하느냐 온 귀가 다 하늘로 제 전 귀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나나스테 오 나나스테 뭔지 아시겠죠 느낌이 자 위로 나 위로 네 네 네 자 하나 하나 둘 자 바깥으로 나쁜 기훈아 물러나라 당장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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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사이비인 줄 알아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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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사이비인 줄 알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 뭐가 물러나라는 거야 저 큐일 다닙니다 네 나나스테 그러면 우리 우리 또 선생님 이 동작을 우리 우리 또 선생님 마침 또 계시네요 몰랐는데 진짜 몰랐는데 아낙네 한번 직접 불러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동작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누가 하는 거 어떨까요? 네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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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술 드시고 오셨죠? 네 네 네 네 호흡 좀 다 같이 들이마셨다가 한번 내뱉어볼까요? 시작 후 오늘 미니 선생님과 저와 이렇게 힐링 요가를 준비했는데 마무리로 또 우리 위너분들한테 좋은 글귀 한번 읽어드리면서 물러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집중하시면서 이 글을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버릇처럼 말했어 언제나 나는 너를 믿어 계속된 싸움에 이성을 잃었었나 봐 내가 내가 나를 죽였어 엄마도 내 눈치를 봐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CCTV 속에 사는 게 한 곳만 죽어라 팠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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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정답을 알려줘 정답을 알려줘 나마스테 어른이 되기엔 난 어리고 어려 나마스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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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뭐지 뭐지 야 이 아 이거 내려오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많이 원입하셨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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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 나마스테 많이 집중하셔서 좋은 효과예요 대킬리즈 잘못 온 거 같아요 여기 엄마가 이런데 오지 말라 그래 진짜 오랫동안 가르침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집중하셔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하늘을 치고 온 듯한 느낌 그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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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같이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또 안무 다 같이 한 번씩 한 번 해볼까요 안무였나요 안무가 아니라 요가 안무 요가 자세 요가 동작인데 죄송한데 저희 이번에 신곡 나오는 안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요가와 해드릴게요 좋아요 역으로 알려주시면 오른쪽 최대한 오른쪽 하체 무게중심 최대한 오른쪽 하체 무게중심을 실으면서 코어에 집중하신 다음에 소소 아 좋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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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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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얼굴하고 계시는데 그런 표정으로 한번 슬슬하고 고독한 표정으로 한번 네 우리 소소를 하면서 한번 떠나보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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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편으로 왼쪽 하체에도 무게를 실으면서 코어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옆으로 갈게요 소소소 소소 자 오른쪽 소소 내전 근육을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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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